제종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 가격 업소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합니다. 신청 대상은 제종시의 사업자 굴든 음식점과 임의용, 세탁 등 개인 서비스 업소입니다.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지판 교부를 비롯해 홍보물 제작과 상수도 요금 20%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. 제종시의 사업자 교부를 비롯해